우리 공화당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시 신청사 이전을 1년 넘게 표류시키고 시민 여론을 분열해 갈등을 조정했다며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습니다.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는 신청사를 옛 두려정수장으로 결정한 것은 대구시민이 지혜롭고 민주적으로 결정한 약속이라면서 대구시민을 무시하고 일방통행, 돌발행정을 일삼은 홍시장은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앞으로 혼란과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원하는 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